암호마의 메디컬 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패넬입니다. 한국에서는 회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패넬의 학명은 Funiculum vulgar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뿌리와 입은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암호마의 메디컬 허브로는 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니켈럼 벌개어의 케미컬 성분은 주로 시아데 에센셜 오일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트란스아네톨, 플라보노이드, 지방산, 피넨, 리모넨, 단백질, 비타민 A, C, E,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합니다. 피니켈럼 벌개어는 항산화, 항균, 항바이러스, 인효, 위장장애, 심혈관, 소화, 구풍, 눈건강, 에스트로겐, 유지제, 모유분비, 진정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넬은 국내에서는 다이어트 허브로 알려져 있지만 기원전 460년 히포크라테스가 인효와 여성 생식계, 소화 등에 사용해온 오랜 역사를 가진 허브입니다. 허브의 케미컬 성분에 따른 유효작용의 사용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판넬은 방향성이 높은 허브로 항산화, 항균, 항염증, 혈액순환, 유지 분비, 부종, 노폐물 배출 등 인체에 각 기관에 유용한 허브로서 뿌리와 입은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피니켈럼벌게어는 다양한 양미학적 스펙트럼을 가지며 에스트로겐, 살충 및 항혈전 활성 작용을 합니다. 또한 페놀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 자료와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 어브에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암호마 자연주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마 자연주의에서 메디컬 어브를 만나보세요. 암호마 자연주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